거제에서 수확한 맹종족은 이곳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이곳에 들어오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재단 작업. 자로 잰 듯 준일하게 대나무를 잘라준다. 대나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참숯에 비해 생소하지만 아직도 찾는 이들이 있다. 자리에 보통 200kg. 200kg? 네, 200kg. 400kg. 대나무로 구운 숯은 공기 정화나 습도 조절 기능이 뛰어나 숯중의 숯으로 불린다. 큰 거예요, 큰 거 한 5kg, 10kg 돼. 속이 비어 있어도 대나무가 바람에 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단단하기 때문이다. 약 2m 길이로 자른 대나무는 이제 공장 안으로 들어간다. 공장 앞까지 지게차가 옮겨주면 나머지는 사람이 직접 끈다. 대나무 숯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총 3명. 공장 한편에 수백 개에 따르는 대나무를 쌓는다. 공장 한편에 수백 개에 따르는 대나무를 쌓는다. 벽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대나무가 수북하다. 여기에 있는 대나무가 전부 오늘 수추로 만들어질 것이다. 그러나 가마에 넣기 전 준비 작업이 만만치가 않다. 기계에 넣자 선풍기 모양의 칼날이에 의해서 더욱 얇게 쪼개진다. 세로로 쪼개진 대나무가 이번엔 가로로 잘릴 차례. 재단 과정만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다. 빙글빙글 기계가 돌아가기 시작한다. 기계 안쪽에 두 개의 톱이 돌아가면서 대나무를 절단하는 원리다. 20미터에 달했던 대나무는 어느덧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이제는 약 2센티미터의 조각이 됐다. 대나무를 통째로 넣지 않고 재단 작업에 공을 들이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었다. 기계의 힘을 빌리지만 잠시도 쉴 수는 없다. 길쭉하게 뻗은 대나무가 잘 잘리도록 밑으로 내려준다. 한 번 꽂은 대나무가 잘릴 때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40분 정도. 그동안은 꼼짝도 할 수 없다. 몇시부터 몇시까지 일어나세요? 네, 6시까지. 8시부터. 장장 8시간 계속되는 반복 작업보다 더 고단한 것은 따로 있다. 바로 자욱한 톱밥 먼지다. 마치 함박눈이 내리는 듯하다. 온몸에 쌓이는 것은 물론 톱밥을 마시는 것도 일상이다.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40분쯤 지나자 키가 큰 대나무는 더 이상 보이지 않는다. 작업이 끝나기 무섭게 다시 새로운 대나무를 꽂는다. 기계에 돌리고 남은 짜투리 대나무로는 고기 굽는 숯을 만든다. 기계는 쉴 새 없이 돌아간다. 일정하게 울리는 기계 소리만이 가득한 공장 안. 톱밥 먼지 속에서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재단 작업은 무려 3시간 동안 계속된다. 공장. 서울의 공장이 너무 길어. 안전하게. 공장부터 공장. 편안하고 춘기. 오지. 이제야 비로소 가마에 넣을 준비가 완료된다. 자, 마치 자세히 배믄. 공장도 서너스. 이곳에 있는 가마는 총 5대. 가마 하나당 32개의 대나무 상자가 들어간다. 푸른 대나무가 까만 수치되기까지 이제부터는 불과의 씨름이다. 한 15, 12시간 걸리고. 온도는요? 젖은 거는 한 800도로 가야 돼. 800도? 네. 대나무를 잘 태우려면 무엇보다 진공 상태를 만들어줘야 한다. 빨리 닫아줘야 되는 거예요? 네. 산에서 들어가면 불이 끄어놨고 산에서 들어가면 불이 안 죽는다고. 산에서 안 들어가야 돼. 대나무는 불을 직접 쬐지 않고 간접적으로 굽는다. 직접 불이 닿으면 재가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이제부터는 길고 긴 기다림의 시간이다. 며칠 뒤. 15시간 꼬박 불을 뗀 뒤 24시간을 식혀줘야 비로소 가마 문을 열 수 있다. 완성된 대나무 수치 나오는 시간. 하루를 꼬박 식혔어도 아직도 후끈한 열기가 남아 있다. 15시간. 잠시도 쉬지 않고 불로 연단된 대나무 수치. 잘 구워진 수치는 모양과 소리부터가 다르다. 잘 구워진 수치. 숯 상태는 잘 나왔어요? 네, 잘 나왔어요. 어떤 게 잘 나온 그거? 은빛이 나면서 소리가 쇠소리나요. 좋은 숯은 더 좋은 물질을 더 많이 내뿜는다. 이제 막 세상 밖으로 나온 숯은 아직도 뜨겁다. 뜨겁다. 가마 옆이나 숯 근처만 있어도 몸이 익을 정도다. 이렇게 만들어진 숯은 다른 공장에 보내져서 음식물의 여과, 정화를 하는 데 쓰인다. 현재 국내에 남아 있는 대나무 숯 공장은 손에 꼽을 정도다. 하지만 오랜 기다림과 정성으로 만든 만큼 꼭 필요한 곳에서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이렇게 숯 마지막에 만들어서 나오는 거 보실 때는 어때요? 지금 좋지. 보람 됐죠. 보람 되고 제가 만든 수트로 다시 더 업그레이드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거듭날 수 있어서 흐뭇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